멸치 중간에 마늘 멸치 설탕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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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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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간 양파를 넣고 마늘에 익혀주세요 1간 양파를 넣고 2번 양파를 넣고 1간 밟을 넣어주세요 물, 소금, 물, 고기, 고기, 간장, 간장, 소금, 매일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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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끓여주세요. 소금 달콤한 고춧가루 와우 물 물 소금 물 소금 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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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라면 오이 썬서 ㅎㅎ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